난 시어민이 내려준 커피 맛 커피, 커피 맛 난 시어민이 만들어준 커피 맛 자 하고 다시 갈게요 어떤 거 줄까? 이거 줄까? 어, 이거 줄까? 이거 줄까? 맥스 노래인데? 어색하다 컷! 여기가 저런 놀고 있어요 이거 저희가 매니저 형한테 물어봐야 될 거 같아요 네 한번 물어봐야 되고 뜯어도 봐야 되고 이렇게 때 끝나셨죠? 가자 얘들아